캐필라노 계곡 가까이 그라우스 산이 있다. 케이블카를 타면 쉽게 전망대까지 갈 수 있다. 전망대에 서면 벤쿠버가 한눈에 들어온다. 바다와 어우러진 해질역 벤쿠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. 그라우스 산 정상에는 스키장이 있다. 그곳에서 야간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데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꼭 벤쿠버의 야경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다. 어둠이 내려앉은 벤쿠버. 그 속에서 또 다른 벤쿠버가 빛나고 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라우세 상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